포항이 오늘 상당히 강하게 해야되는 포항FC의 라스입니다. 반대로 타시는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임창현! 임창현! 임창현은 선택군에 나옵니다. 4분만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포항 1대0. 저는 포항입니다. 임창현 선수과 퀄메시천서 온투패스 이외에 여기서도 수위 한명 잘 제쳐내고 감각적인 왼바이주팅. 이게 지난 FC서울과의 경계에서도 득점했던 이 위치였는데 깔끔하게 임창현인데 발끝에서 선제골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터치로 잘 주고 다시 돌려받은 임창현. 두 손 사이를 여기서 빠져나오면서 왼발 슈팅. 자신의 리그 4억 골을 전반 4분에 만들어내고 있는 임상협입니다. 패스엔드고 기본적으로 원패스 주고 난 이후에 공간을 잘 찾아들어봤고 임상현이 따라붙긴 했지만 여기서 딱 접어내고 반대골을 가볍게 임사이드로. 임상협 선수도 오신 최고 폼이 좋은데 전체 패스에 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잡지 못하는 이영재. 임상협! 임상협 갑니다. 임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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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틱골! 벌틱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임상협입니다. 임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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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협 선수입니다. 전반에 해트트릭을 완성하는 임상협입니다. 임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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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협 선수가 임상협 선수가 임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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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